네 안녕하세요 아이돌입니다 이번 이벤트 관련에 대해서 좀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 영상으로 올려봅니다 아이돌 채널이 청명 구독자를 맞이해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작지만 소소한 사은품으로 전해드리고자 했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과 카페에 이벤트 공지를 올렸는데 카페에서 올렸던 글이 문제가 된 점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올렸던 커뮤니티에다가 이벤트 내역을 같이 올렸었는데 해당 글은 삭제가 됐어요 대신에 아이돌 제재 안내라는 글이 지금 보이는데요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두 가지 사유로 지금 제재가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는 홍보 목적 하나는 닉네일 언급 요건데 이거는 제재라기보다는 연구 탈퇴예요 지금 요 밑에 보시면 두 사항으로 카페 규칙에 따라 연구 탈퇴 처분합니다 처분이 억울하시면 쪽지 또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이렇게 좀 써있는데 연구 탈퇴 처분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카페에서 소통을 할 수가 없고요 글이라든지 댓글 전혀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분들과 같이 카페에서 활동하거나 카페에서 커뮤니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카페 누레에 어겼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 조치하신 분에게는 제가 따로 쪽지로 사과 말씀과 기타 이야기를 좀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절대 아닙니다 이벤트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신 이벤트 방법을 바꿔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전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인증샷, 유튜브 아이디, 게임 닉님 적어가지고 올려주셔야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토남 온라인이라고 치셔도 런닝 아이돌이라는 게임 채널이 바로 나와요 해당 채널 눌러가지고 보시게 되면 상단에 구독자 천명 감사 이벤트 아이돌이 쏜다라는 영상이 보이실 건데요 이 영상을 눌러서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게임 접하고 있는 게임 닉네임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요 이렇게 적어 주신 분들 한해서는 추첨을 통해 제가 사은품을 나눠 드릴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 한해서는 추첨을 통해 제가 사은품을 나눠 드릴 겁니다 응모 기간은 제가 오늘 3일부터 9일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요 금요일인 10일은 랜덤 뽑기를 진행해서 금요일 저녁 아니면 토요일 아침까지 당청자 영상을 만들어서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카페 활동에 문제가 생긴 점 그리고 이벤트 참여 방법이 변경된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이었고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